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도둑터 3주년을 축하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저희는 B1A4입니다 아니 누가 몰라요 누가 몰라요 그래요 오늘 저희가 특별한 만남을 받기 위해서 이곳에 왔다고 하는데요 넌 저 산들곤이 왜 뭔가 진행하는 느낌인데요 제가 오늘 MC를 맡았습니다 와아~~~ 와 너무 신기해 나중에 알겠어요 왜 MC인데 사투리 써요? 맞아요 서울만을 안 돼요 저 많이 고쳤어요 왜 그러세요? 저희가 왜 여기 왔는지 알고 있어요? 오늘 우리 팬분들과 같이 뭐하러 왔지 우리? 일명 B1A4의 네조의 영을 찾아라! 네 이 앞에 3개 물건이 있어요 뭘까요? 쿠키 F3 100에 왜? 왜? 왜 이 세 개만 있을까? 봐봐요 음악 들으면서 먹다가 잠들어라 바로 누구야 그렇지 축복을 받으리 먹다 주셔 잠이 늘면 가잖아요 축복을 받으리 하여튼 제가 이 세 개가 왜 여기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네 그래서 네 바로 오늘 바나를 대표해서 오신 세 팬분들이 저희를 위해 준비해 오신 정성스러운 선물입니다 오 진짜요? 네 바나대표 3인방? 그렇죠 오오 네 일단 저는 이게 너무 궁금한데 이게 뭘까요? 이럴 수가 어 저기서 지금 되게 수줍하는 한 분이 계세요 저분이네 저 오늘 법장 치겠습니다 어? 이거 때문에 완전 아 원래 저희 이거 때문에 이게 이게 지금 우리 그 정물로 비유해서 어 그러니까 오 오 오 노래까지 오 아 이제 와 노래가 진짜 장난 아니다 이게 선물이 장난이 아니에요 네 지금부터 한 분씩 어 선물을 선택하게 선택합시다 이 뒤에 서면 돼요 시 시작 이제 선택을 끝마쳤는데 과연 어떤 분들이 이걸 준비하셨는지 정말 궁금하지 않습니까? 와 네 이 선물들을 준비해 오신 팬분들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어요 네 네 팬분들 입장 모셔요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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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나 지금 예측 다 빗나왔는데? 그럼 제가 MC 된 입장으로서 자기 소개부터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? 아 그렇습니까? 어디 사시는 누구예요? 안양에 사는 열다섯 연소연이라고 합니다 연소연씨? 네 네 아 연소연이야 중학교 2학년이시네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디 사시는 누구세요? 네 저는 서울 사는 스물두 살 이은수라고 합니다 아 스물두 살 오 동감이네요 아마 친구를 뽑으면 되게 불편할 거예요 동생이 낫지 그런가? 그렇죠 네 어디 사시는 누구세요? 파주 사는 열일곱 살 윤수연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네 지금 공찬씨와 수연 네 수연씨 수연양은 파트너가 되셨어요 오 오 동전이 없어요 일부러 얘기해도 어렵구나 저희 저희 은수누나부터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거예요? 선택을 해주세요 당연히 저겠죠 네 두 분 중에 같이 할 수는 없으니까 한 분만 선택해 버려주세요 원래 친구보다 동생이 더 편하잖아요 친구 알죠 좀 말 좀 하셔도 돼요 저 바로 왜 그런 줄 알았다니까 와 와 네 스포웃이라서 아 네 그래서 왠지 이것 때문에 네 아 알겠습니다 이야 그러면 이제 진영이 형은 약간 이쪽으로 빠져있어 주실래요? 네 아 오늘 빛을 바라는구나 진영이가 잠시만 뭐야 뭐야 그게 너무 가혹하네요 이러다가 저 떨어지면 어떡해요 떨어지면 또 있습니다 파트너가 또 있어요 떨어지면 파트너가 또 따로 있어요 되게 소연양 소연 현 자 우리 소연양 저희 둘 중에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 하나 둘 셋 하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산데로퍼 하는 줄 알았어 네 떨어지는 사람은 떨어지는 사람끼리 파트너입니다 야 야 나 오늘 선물 선물을 발휘할 겁니다 진짜로 여성분 앞에 죽게 살기로 해요 이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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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내조의 여왕이 되는 방법 게임 방법과 내조의 여왕이 되는 방법을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작한 거예요? 네 시작하.. 식사는 하세요 완전 괜찮아요 하면서 이제 천천히 형은 들으세요 우리 팀이 이겨야 되니까 네 먼저 B1F의 내조의 여왕을 찾아라라는 형 네 마지막까지 긴장을 놓지 말아주세요 바로씨 알겠죠? 그냥 많이 하고 있어요 네 무슨 소문인지 다 알아들으셨죠? 네 되게 맛있네요 네 알겠어요 네 자! 그리고 제일 중요하죠 최종 우승팀에게는 고가의 헤지스 커플 치개를 드립니다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이건 좋아 네 1라운드 첫번째 게임은 바로 다시 또 웃게 된 마 그러면 4명의 아내분들이 주사위를 던져서 순서를 정해주셔야 되는데요 아내분들은 주사위만 던지시면 되요 그리고 표정, 오글거린 표정짓고 게임하는거는 B1A4 여러분들께서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? 자 그러면 제가 제일 미워하는 바로팀부터 E! E 나왔습니다! E 나왔습니다! 아 E 나왔습니다! E 나왔습니다! E! E 나온거 봤습니다! E 나왔습니다! 아 저 봤어요! 지팀했으니까 신호씨 네 E! 떨어지면 나기 E! E! 자 그러면 진영이 형이 순서를 정해주세요 1, 2, 3, 4 OK! 바로씨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? 힘이 안나요 알겠어요 그러면 다람쥐팀 화이팅 빼고 응원 드리겠습니다 화이팅 빼고? 네 알겠습니다 화이팅 안들어가는걸로 아.. 알았어요 응원 주시죠 네 어 잘해 어 시간대로 그냥 잘해 잘해볼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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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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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억울하는거죠? 세상에서 가장 억울하는 표정을 이 카메라가 딱 떨어지면 제가 무조건 지키는거죠 준비 잠시만요 준비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가려드릴게요 네 마음을 준비할게요 준비할 때 가려드릴게요 그럼 좀 가만히 있으면 안됩니까? 아니 가만히 있으면 너무 걸어주자 알겠습니다 아 준비 시 시작 준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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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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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건 억울하는게 아니죠 그만 어려워 네 공팀도 이제 화이팅 응원 한번 해주실까요? 눈빛 교환 4 2 1 빨리 입으자 나중에 화장실 가서 싸우실거에요 좀 이따가 준비하지 않아요 네 시작 그만 제가 보다가 못 보겠어서 끊었어 갈까요? 네 응원 한번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아니요 하이톤으로 화이팅 하이톤으로 하이톤으로 해주세요 좀 뭔가 여자분같이 여성분같이 잘했어요 저도 그래야 힘이 나죠 자 준비 해주세요 시작 우리 남편 화이팅 오 오 우리 오 네 오 네 자랑스러워 아 잠시만 하이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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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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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겠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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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하나 둘 셋 뭐 뭔지가 못들 미니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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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하이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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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사 2화 아 힘드네요 하이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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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힘드세요 그정도에요 MC에 뭐가 다른가 제가 MC가 됐겠죠 네 네 남편이 MC에요 오 오 오 자 저희 이기대학으로 그런거 아니에요 네 다음 게임도 있으니까요 다들 분말해주세요 알겠죠 네 이렇게 되면 이제 두 번째 게임으로 바로 넘어가야겠죠 일어나요 굿모닝 코너입니다 일어나요 굿모닝 일어나요 굿모닝 아까 주사위를 던져서 결정된 순서대로 진행되고요 악기 선택도 주사위로 선택된 순서대로 자 일어나요 네 이거는 소리가 잘 안 나요 자 공개 오 대박이다 응? 뭐해줄니? 자 각 팀이 뽑은 악기로 저희 B1F 잘 자유 굿모닝 잘 자유 굿모닝 1분 내로 가장 많이 연주하는 팀이 승리하게 되는데요 굿모닝 준비되셨습니까? 지코드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고 그래요 오늘은 먼저 자요 그대 잠 뜨면 나도 잘게요 그게 뭐지? 정마를 끌고 화려한 노드립도 하나 둘 셋 하죠 아무도 모르게 후우 잘 하는데요? 와 천재다 천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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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마지막 마지막 오 마지막까지 강아지 팀 연습하지 말고 나와주세요 둘 둘 둘 둘 둘 둘 둘 뭐야 어디죠? 누구 노래 누구 노래에요? 오 피는 산골 오 네 목이 목이 많이 안 좋으신가봐요 자꾸 음이 탈이 아니에요 느낌이 있으면 되죠 느낌이시면 돼요 네 아내분이 아우 죄송하니까 박아줘요 음악은 느낌이에요 음악은 느낌이에요 삘 삘 분명히 아까 바로 팀은 뚜렷되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만 네 다음 팀 봄팀 나와주세요 네 아 이거 웃긴데 이거 시작 시작 오 멋있어 오 멋있어 미니 신나 저 같이 봐드리는 것 같아요 이거야 맞아 오오 오오 잘한다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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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까지 끝까지 해주세요 끝까지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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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야 훌륭했습니다 와 네 아쉽네 훌륭했습니다 이제 간점이 있어요 근데 목이 아파요 그렇죠 어쩐지 목이 자꾸 가시더라고요 아 힘들어 자 그럼 우리 팀 우리 팀 우리 팀 퀵 퀵 퀵 퀵 아 이거 어떻게 사용하는 거예요? 잘 보여요 그룹을 이용해서 이 박자를 맛있게 불렀습니다 그래요 오늘은 먼저 가요 그를 잠들면 나도 갈게요 오우 됐어 오우 오우 오늘 하루만 그대 속에 뵈요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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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예 야 야 그룹이 없었는데 후 아 뒤에 이게 10년에 가다보니까 희행이 되네요 여러분 여러분 예 예 두 번째 우승 팀은 누굴까요 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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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라운드에서 최고의 기량을 뽑는 남편에게 준비된 시리얼을 시리얼로 기력을 보충할 기회를 드릴게요 예 예 예 예 두 명의 내조퀸 후보들이 가위바위보를 해주세요 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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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여우팀 진영이 형이 국자와 티스푼이 이렇게 있습니다 예 예 tile 예 예 예 예 예 ν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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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막아요 여기 상대리팀 막아요 아니 손으로 말해요 아 신경 좀 막 막 흡입중이 흡입중 자 일단 공팀 공팀 먼저 확인해볼게요 얼마나 잡았어요 지금 보시면 거의 그대로에요 여기 오리팀 아 여우팀 여우팀 그릇 한번 볼게요 일단 건더기는 다 먹었고 이는 좀 남았는데 딱 보기에도 결과 하나 나왔죠? 네 뭔데요? 입을 대다 대고 사세요? 입 대지 않았습니다 자세히 보세요 입 갓도 안 났어요 입 안 났어요 저는 그릇에 입 대는 거 싫어해요 이거 지금 저도 중간 입장에서 난감하고 멘붕 상태니까 나에게 애교 한 번씩 파트너가 파트너가 애교 한 번씩 파트너가 애교 한 번씩 파트너가 애교 한 번씩 파트너가 누군가요? 파트너가 먹여진 사람 먹여진 사람이 애교 한 번씩 나에게에요 나에게 아 귀여워요 진영이요 오빠 사랑해요 오빠 나이 상관없어요 나이 어리게도 돼요 몇살 버전 할까요? 하나 버전 10대 20대 30대 70대까지 있어요 다섯살 하게 다섯살 영이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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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섯살 다섯살 알겠습니다 준비 시작 오케이 공팀 승리 공팀 승리로 하겠습니다 해봐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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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해봐요 빨리 알겠습니다 공팀 승리로 할게요 공팀 승 억울합니다 억울합니다 최종 우승팀은 지금까지 공팀이고요 이제 잠시만요 일단 번외 게임을 하기 전에 우승팀 공팀 예 이 시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쉽다 아유 아유 예쁘다 퍼프의 시계니까요 따로 떨어져 있어도 같이 그 시계 보면서 같이 엔시 시작해보세요 엔시 10분을 맞춰보세요 엔시 10분 맞춰놔요 엔시 10분 엔시 10분 항상 이 시간으로 자기의 파트 엔시 10분이 되세요 엔시 10분 엔시 10분 엔시 10분 엔시 10분 알겠죠 물이 떨어져 있어도 항상 같이 서로를 생각하기 비온웨이포는 바나를 바나를 알겠습니까? 아까 우울거릴 때 그거 하지 지금 나 우울거리는 데서 하자 네! 오늘 정말 즐거웠죠? 아 즐거웁니다 다음번에는 더 많은 팬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요 맞아요 앞으로 비온웨이포의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? 네 지금 저희가 잘 ra arguably 그 날! 활동을 끝내고 다음 앨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아 지금 작업하고 있어요 네!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음악 들리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깐요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더스톱 더스톱 3주년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3주년! 네 mariox23 앞으로 많이 찾아오세요 네! 그럼 지금entaiff bootственно 안녕! 안녕! 변데이 아 빠 interess 아 오늘 진심으로 MC가 맘에 안 듭니다. 저거 MC라서 그래요? 사랑해요! 공팀! 최종 우승! 또 스팟 3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빠밤! 빠밤! 여기 계신 여러분들 저희 함부로 저격하지 마세요. 아 무서워 근데. 다음에 또 와주세요. 어디서 우리를 지켜볼 수 있을지 몰라요. 조심해야 돼. 끝난 거예요? 네. 컷!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왜 자꾸 울어 사람들이 보잖아 누군가 나를 보면 난 뺏놈 같잖아 고개를 들어 내 말을 좀 들어봐 빨리 읽어. 어어어어 너 드세요. 너 오세요 라녀! 신겨주세요! 다 신지는 않아요. 이 아저씨가! 다 오잖아